아 아 행이 꿈인가 공벌리한테 몇 딜 맞는거야 3속격 아 엑 왜 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염 장벽까지 들어가면 진짜 행위는 물 건너가는구만 오혈 약분 부칼 오혈 약분 부칼 오혈 약분 부칼 오혈 약분 부칼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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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퐁퐁 퐁퐁퐁 맘겜 워? 아오 알리악 사즈 알리악 단점 아워 카드 없음 와... 아홉 이쁜 이쁜 야 이지 뱅이룸피 어쩔 수 없다 뱅이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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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트로 도라이 같다 킹시병 뭐지? 무감각 왜 안다옴 똥쓰레기 게임 옥 옥 칠 옥 칠 칼 왜 자꾸 나오냐 칼 왜 자꾸 나오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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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 아 칼 칼 칼 칼 이렇게 똑같이 잡히네 진짜 아이 미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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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신 사짐 속 비행기 사신 미친 음? 옥할 저거 왜 자꾸 나와 그만 좀 나와 드로 정말 거셔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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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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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드로 한 번을 좋게 안주네 한 번쯤은 좋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쯤은 좋게 안주네 한 번쯤은 좋게 안주네 한 번쯤은 좋게 안주네 됐다 잘 잘 잘 되고 있구만 소주비 쳤는갑다 룬피저열 룬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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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죽어서 한턴 더 늦게 부활하네 룬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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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멸은 언제 주십니까 개떡같은 카드만 주네 룬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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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야 룬피저 룬피저 1. 2. 3. 2. 3. 5. 4. 5. 5. 5. 5. 로 개거지 같네 진짜. 멍채이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충 대충 들어가 구린 이유는 백이 구리기 때문이라는 내용 아니 근데 카드 보상 진짜 사람 꼴밖에 안해 아니 게임이 꼴박해서 아니 게임이 꼴박해서 아니 게임이 꼴박해서 백이 와 어떻게 거기서 몽둥이 질이 나오냐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쉽지 않음. 눈이 자꾸 떨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이 자꾸 떨려. 눈이 자꾸 떨려. 눈이 자꾸 떨려. 자리없어 이거. 도움이 안 되네. 아니 무칼만 몇번째 쳐나오냐고 에라이 쓰레기 게임 됐 쓰레기 이벤트 아 근데 이거 괜찮지 않을까? 뱅인 뱅 주탄기 아깝네 붐의 랑칼날이 제일 좋아 홀리랑 노트가 뭐지? 어깨야 됨 어깨야 됨 어깨 어떻게 먹어서 뭐지? 무운밭 호션좀마셔 호션좀 진짜 핸드거지갔네 아니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아니라 진짜 거지갔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씨 아이씨 아 왜 때렸지 때림 안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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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몸에 안좋은 쓰레기 게임 질타님 호스팅 드디어 저 터대 볼틱거리가 안잡혔다 빨려두고 빨려두고 다른 공격이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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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끝까지 안 잡히는구나 역겨운 게임 끝까지 안 잡히는 것 같다 괜찮아 ㄹㄹㄹ 괜찮아 망하지 않을까? WA 처가 하산 가면 밸런스 분석도 해보았는데 아크렌즈는 타락으로 호랑이에게 날때 4.1은 공짜 금강자로 초반 획랄 B는 혜택이 적어서 여전히 WA 처는 압축으로 고래한테 가면 소멸 저주로 깨꼬다귀여 병사랑 쓰는게 맞겠지 왕몽디 왕몽디 이거 숫자석 갚을 수가 있나 이게 요정이 요정이가 죽었어 요정 죽는다..는거 뭐 그렇게 쳐도 일단 죽지 않지 마리케이드 삽니다 님들 제 체력 어디감 왜 난관기사만 님들 제 체력 어디갔들 민중 비빈 로уб 로봇 도전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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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뭔가 뜬거 거지가 돼 무장 폭포 영상 해야하는데 뭔가 잡히고 난리워 쓰레기 게임 히스업 3팀 1. 왜 안 나와 진짜 파워카드 밑에 깔려있는 수준이 진짜 개죽신겜 진짜 개골받네 아니 한 번만 그러면 한 번만 그러면 그런갑다지 이거 뭐 게임마다 파워카드가 위에 있는 꼬라지를 못보네 파워카드 밑에 타는 짜리 정말 좋은데, 이 것을 lightly 손질해 주세요. 이 기술은 이렇게 조합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완전히 고소cere이기 때문에 상담을 안정합니다. 이 기술은 1,000원의 공격을 보이고, 이게 탄이의 수를 극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dig에 2,000원의 공격을 보게 됩니다. 왜 비로 처먹을 파워카드는 다 밑에 깔리는 것이지 아 4열 못 쓴다 아냐 이걸로 4열 쓸 수 있어 진짜 이거 지는 거는 개 억가인 것 같다 나비지게임 기사회생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힘들긴 했는데 이건 아까 만든 것 같은 쓰레기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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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